음악 어정과 그제의 조언 CNI에서 대권 후보들에 대한 주자에 대한 적합도 조사가 있었는데요 이 얘기를 좀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왜? 국민들은 이럴 때 대안을 찾게 되고 그리고 뭔가 기대감을 갖고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올해 나오는 조사보다 전에 이게 1년 전 건데요 이거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4년 5월 같은 조언 CNI 스트레이트라는 뉴스에서 조사한 건데 여기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39.6% 그리고 한동훈이가 22.18%입니다 그 외에도 조국, 이준석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1년 전 겁니다 죄송합니다 2024년 올해 거군요 이때도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한 달 전에 거죠 이게 총선 이후의 조사인데요 이때부터 총선 이후 때부터 이재명에 대한 대권 주자 적합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도 물론 항상 1위를 달렸지만 39%까지 올라간 건 아마 이때가 처음이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주 전 이것도 같은 여론조사 기간입니다 6월 5일이죠 6월 5일의 적합도 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41%로 이재명 대표가 오르게 됩니다 여론조사에서 40%를 넘었다 한 주자가 굉장히 특이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그대로 투표 행위하고 이루어진다 그러면 같은 정당의 야권이다 이거죠 합치게 되면 한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대선에서 상당히 유리한 지형으로 가는 턱을 넘었다고 판단합니다 40%가 넘으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 잘 보시면 이재명 그 다음에 조국 그리고 김동연이 합치면 얼마가 되니까 이렇게 합치면 이게 50%가 넘죠 한동훈이 22%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이준석은 조금 경향성이 다르죠 이준석 미는 사람들이 그리고 홍준표 원희룡 합치면 이 사람들 합쳐봐야 40%가 안 돼요 나머지 10%는 이제 모름이라든가 무응답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모름 무응답도 4.4%밖에 안 되네요 하여튼 간에 굉장히 특이할 만한 사람들은 이게 윤석열 내려오면 바로 보궐선거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아직도 뭐 2년 반인가 남았다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지금의 대권 지형도는 굉장히 여론의 형성이라든가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41%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 합치면 조국당까지 합치면 50% 확가한다 라는 사실이 여러분들 최상병 이 문제 분노만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이 문제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같이 보여드립니다 네 이거는 6월 22일 따끈따끈한 겁니다 이것도 같은 스트레이트 뉴스 조원 CNI 여론조사입니다 여기서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40.1% 그리고 한동훈이가 20일 한동훈이 좀 내려갔네요 이재명 한동훈이 조금씩 내려갔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대권 적합도 조사는 최근에 와서 이제 총선 이후에 이렇게 뛰게 되는데 그전에도 30% 중반 초중반 때를 항상 유지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이거는 민주당 지지자만 한 게 아니죠 전체 국민 여론조사죠 그것은 강고하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 하여튼 이것이 아직 언제 대선이 이루어질지 우리가 예측불가하지만 잘못하면 내년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잘못하는 게 아니라 잘 되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역대 선거를 보면 대권 주자 적합도가 쭉 흐름과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는 올라가고 있고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지된다 그러면 사실상 대세론이 형성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가 45%를 찍게 되면 그건 대세론입니다 대세론이 만들어지면 사실상 큰 변수가 없느냐는 그걸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큰 변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대권 주자가 나와야 되는데 윤석열한테 확실하게 반기를 들거나 새로운 정당을 만들거나 대중성 있는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의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망했다 얘들은 망해가고 있다 라고 제가 얘기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이준석 해봐야 5.3%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큰 변수가 생긴다 물론 윤석열 정권에서는 큰 변수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의 행보도 중요하고요 뭔가 좀 대인배당 그리고 국민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반특권적 국민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워딩과 행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이 정치권에서 관리라고 그러죠 관리 이대로 잘 해나가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물론 이제 또 여론조사 들여다보고 경치적 변수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우리 심리학자 지상현 교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댐댐이 그리고 공공선언에 대한 신념체계가 아주 단단해졌다 이재명 보면은 이런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도 합치시고요 그리고 더욱더 밀어붙여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 기득권 세력들이 완전히 해방 이후 형성됐던 그 특권 세력들이 완전히 지하로 숨어 들어간 세상 이런 세상 만들기 위해서 누가요? 우리 대중들이 우리 국민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뉴스 코멘터리에도 그 길에 항상 선두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헤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